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잔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현대차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기를 물론 중장기적 관점 혹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목표가를 정말 산출하기 어려울 만큼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을 그려줄 수 있을만한 종목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제가 조금 체크하거나 포인트로 짚어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성은 맞고요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도 맞는데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무적인 성장 그런 퍼센테이지에 비례해서 이런 속도가 우상향 그래프의 어떤 각도나 속도가 좀 결정이 될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는 또 우리가 효율적인 부분 효율성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뭐 두 방향성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방향이 됐든지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계속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내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차량들을 생산이 딜레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오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긍정적인 또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인 스탠스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우려감과 또 기대감이 같이 공존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차트입니다 제가 현대차 마다 영상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25,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가였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했을 때는 사실 워낙에 인기가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뭐 카카오 같은 종목들처럼 현대차도 기아차도 이제 기아죠 우리 일상에 항상 늘 옆에 있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런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이 성장을 보여줄 것이냐가 우리가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에 컨센서스를 보면요 2021년에 분기별 컨센서스는 크고 작은 등락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3분기 당시처럼 혹은 4분기 때처럼 충당금이나 영업 손실비용이라든지 품질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여러가지 상황들로 좀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긍정적인 흐름은 유지가 되되 이게 지금 중간중간에 이런 발생하는 이슈라든지 어떤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속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차가 전기차에서 지금 판매나 점유율을 따졌을 때 세계 4위 수준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에는 머물러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의 전체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작은 케파 속에서 작은 범위 내에서 상위순위이지만 앞으로 이제 점점 커져가는 시장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보면은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속도로 굉장히 잘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분위기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양한 여러가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기사들 이런 것들도 빠르게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런 내용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현대차가 또 어느 쪽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계속 참고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이 수급난 그쵸? 배터리로의 또 확산의 조짐이 보인다 여러가지 이슈들도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위기 현상 지금 이 상황이 미국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화해에서 한국과 일본에 우리가 협력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텔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오히려 K 반도체에도 어느 정도 위협을 좀 가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는요 우리 파운드리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1위 TSMC 2위 삼성전자 자리매김 잘하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비중이 극히 드물긴 하지만 반도체라는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요 아시아의 비중이 거의 압도적이죠 이 아시아의 비중이 거의 압도적인데 또 일본에도 차량용 반도체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또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미국이 과연 이렇게까지 반도체를 고집하고 선을 긋는 행위들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한 상황일까?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다고 뭐 인텔이 됐든 뭐가 됐든 당장에 이걸 생산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중국 물론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같이 좀 협력을 이뤄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이 어려운 경기 불황 상황을 좀 이겨내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이 미국 제재를 통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요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또 다시 급증을 보였어요 그래서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3%라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화해는 3%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 뒤엔 또 이제 미국 제재가 없었다면 실적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리진 않았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살펴봐야 될 건 그거죠 미국이 제재를 해서 수출에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 내수에서의 엄청난 급격한 성장은 결국에 중국 시장이 엄청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과 미국의 어떤 소비 문화 소비 규모가 상당히 큰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잘 활용을 해서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막 어떤 각 국가별로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기업들의 성장세를 좀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견제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협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 입장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각 국가별로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최근에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조지아 공장도 지금 확대하고 있지만 오스틴 공장은 그동안 또 셧다운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우리 평택 공장이며 여러 가지 많은 또 각 지역에 있지만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중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결코 무지당할 만큼의 기술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라인이 일부 조금 조정을 받고 하더라도 내연기관 차량들이 지금 그래도 꾸준한 판매를 잘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도 제네시스가 침투를 할 계획이고 유럽 시장의 판매량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의 판매량도 굉장히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도 국내는 연간 목표 판매를 다 돌파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사전 예약금을 굉장히 100만원이었나요? 350이었나요? 얼마였나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금액을 걸고도 아이오닉을 예약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주말마다 제가 운동을 갑니다 타 지역으로 이제 운동을 가는데 동호회를 갔다가 오는데 아이오닉5를 실제로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실물 보니까 그냥 신기하다 새로운 모델이다 라는 거에 좀 눈이 가지 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외부 디자인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EV6가 사실 조금 더 호감이 가는데 젊은 층은 EV6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아이오닉5 이렇게 좀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겹치지 않는 거를 좀 살펴보면은 어... 각자 다 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각각의 연령층을 좀 이렇게 침투해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아이오닉5를 스타트로 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좀 제압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나오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정보를 좀 접하시고 싶으시면 무료방에 입장하셔도 좋고요 또 실적주들을 다양한 디테일하게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받으면서 모아가 보실 분들 수익을 좀 신경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자 무료방에서도 그렇고 VIP방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테마 종목들도 단타적인 측면으로도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고요 경기방어주며 통신주며 또 실적이 정말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해서 바닥을 긁으면서 수익을 챙겨오고 있고요 현대차도 36%대 삼성전자도 50%대 PI점단소재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잘 챙겨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챙길 건 챙겨가면서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